삼성전자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매출 77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14조 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매출은 17.76%, 영업이익은 50.32% 증가한 규모입니다. 어규진 DB금융투자연구원은 제한적인 공급 증가 속에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돼 2분기 랜드를 시작으로 3분기 디렘까지 가격이 상승해 반전해 분기 실적은 3분기부터 급격히 개선될 전망이라며 올해 연간 매출액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